네 번째 시간 주합 중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주택주합표는 항상 한 마리가 나온다 아시고요. 준비를 하십시오. 주택주합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고자 할 때는 미리입니다. 항상 주합이 될 때는요. 미리 주합의 설립인가 받고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주합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요. 하고자 할 때는 단독하던 공동하던 간에 관계없이 주합들은 전부 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인가 합니다.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인가는 주택주합이 주택을 건설할 땅이 있는 관할 대지가 있는 곳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합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정비사업 주합은 등기합니다. 법인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아니에요. 법인격 획득을 하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랍니다.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은 법인에만 있습니다. 정관이 없이 주합에 규약이 있다. 규약으로서 모든 업무 지적 지침을 정합니다. 하지만 인가 받으면요. 다시 인가 받은 나라부터 2년 안에 그 목적에 맞는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성인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될 신청의 업무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하는 주합은 리모델링 허가에 또 신청의 업무가 있다. 그것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합은요. 주합은 한국에 딱 3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역에서 모여있다. 지역 주택 주합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회사에서 모인 직장 주택 주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리모델링. 리모델링 할 때도 주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지역과 직장 이 두 조합입니다. 지역과 직장은 원래 주택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한다 만들기 위해서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합은 인가 조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주택을 마련한다 만들기 위한 땅 부시입니다. 대지. 대지가 확보해야 돼요. 대지. 대지에 대해서 설립 인가 받을 때는 말입니다. 80% 이상의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사용권 소유권 또는 사용권 다 포함됩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성이 신청할 때는 100%입니다. 100%인데 인가할 때는 80% 사업계획성이 신청할 때는 특별한 지역 아니면 다 100%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건설할 건설 예정계획서 예정계획서 보고요. 건설할 예정세대수가 있습니다. 예정세대수 800세대 전세대 중에서 50%입니다. 50% 절반 이상이 주합원을 모집하여야 주합으로 본다 해서 앞으로 건설할 입주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 주합원일 것을 또 요구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합원 수도 최소한 수입니다. 최소한 주합원이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었을 때 그때 주합을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80% 설립인가입니다. 인가를 위한 조건 대지 80% 그다음에 건설 예정세대수에서의 50% 이상의 주합원 또 주합원 명수가 20명 이상이 모집되어야 설립인가를 내어준다. 그러면 이 주합에 참여하는 주합원은 또 누구냐 합니다. 지역에서 모인 지역조합은요. 일단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하면 이것은요. 지역분기가 참 열섭니다. 그래서 도, 도 단위 9개 다 뽑으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또 충청남도북도, 전라남도북도, 경상남도북도 9개. 이 도 안에 있으면 시간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 평택시민들 한 주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갖추고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한다. 원래 원칙은요. 주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주택건설경기 촉진을 위해서 계속 완화해서 또는 세대원 합산해서 가운데 한 명까지 해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한 채를 보유한 세대원들이 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원입니다. 직장원. 직장원 보시면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 같은 도시,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같은 시와 군 이런 이 도시 안에서도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는 묻지 않습니다. 근무 연수가 묻지 않아요. 어제와도 오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인데 시가 틀리다. 조합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뒤에 조건입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또는 85 이하 한 채를 가진 분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 다 설립인가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에서 설립인가 말고 설립신고, 조합에 설립신고해서 설립하는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이 신고도 관할 시군 위에 신고하는데요. 이 신고 대상 조합은 위에처럼 주택을 마련한다, 건설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시는데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자금 지원 받는 대신 그 주택을 공급 분양할 때 말입니다. 마음대로 분양 못해요. 일반 분양분이 60%까지 이하합니다. 특별 공급, 특별 분양분이 40%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영세민 분양도 있고, 다겠죠. 그런데 단체 분양분이 단체 공급분. 그래서 국민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분양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빨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경, 그 아파트 방경 4km 직장 1순위, 또 8km 2순위 해서 2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을 공급받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우선 공급받는 직장 조합일 때는 신고하는데 이 신고에서 설립한 조합이란 말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무주택자들, 무주택자들만 여기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85 이하 한 채인 분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 모집입니다. 조합 모집 마음대로 못해요. 이 모집할 때도 따로 모집 신고는 다 합니다. 이 신고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고하면 시군구청장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신고하고 수리를 딱 해주면 모집을 딱 합니다. 모집을 딱 해야 돼요. 신고하고 수리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집을 하는데 이때 모집할 때 종전까지는 선착순, 선착순 모집인데 앞으로는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최초입니다. 최초 모집을 할 때는 수리 받고 나면 공개 모집을 한다. 공개 모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개 모집 했습니다. 그런데 미달되어서 미달되어서 다시 재모집, 2차 모집, 재모집을 하거나 또는요 다 모집되었는데 누가 탈퇴 등 했다. 탈퇴. 탈퇴 등 해서 충원한다. 충원한다. 등 1대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선착순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은 공개 모집, 이후에 추가 모집 등 한다. 선착순이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하는 내용들이 계속 8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모집에 관한 상 신고한다 등이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8페이지의 가운데 관리 입은 보세요. 자 리모델링이죠. 보시면 이거 대수선하거나 또 좀 커지는 정축을 합니다. 정축해요. 대수선할 때는 보시면 10년 경과 필요하고 정축은 15년 필요하다.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이 경관연수가 필요합니다. 10년, 15년. 또 혹시나 리모델링은요. 원래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니까 따로 대지 확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리모델링은 있는 주택을 가진 분들이 수순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순. 손독, 손독교수다. 그래서 이건 경관연수뿐 아니고 플러스에서 뭐냐. 이 대지는 이미 다 100% 확보되어 있어. 이거 아니고 이 주합의 설립 동의서, 결의 증명서. 결의 증명서입니다. 단지에서 하니까 단지의 결의 증명서 이것을 첨부를 딱 해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요. 이 사업을 단지 전체, 단지 전체가 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할 때는 항상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그 면적 동의를 구하고 또 개별 각 동의 동의를 구합니다. 또 리모델링은요. 전체가 아니고 그 단지 안에서 일부 동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동 전체에 그 전체에 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해보니까 100% 100% 다 저는 찬성한다. 찬성하면 바로 주민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의를 받아보니까 일부가 반대해 반대한다. 이때 보니까 전체에서는요. 흐문소유자 3분의 2와 그 면적의 3분의 2 또 각 동에서는요. 과반수 과반수가 또 일부 동 전체에 3분의 2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대표회는 못해. 전원 다 필요하니까 대표회는 안 되고 이때 보시면 이 결의 증명서가 딱 주어지면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설립하기에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동역권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참 유명한 상이죠. 그래도 인가 받고 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인가 받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사업객 승인 신청하죠. 신청할 때 보시면 이때 리모델링은요. 만약에 증가, 30세대 이상 세대 수가 증가합니다. 증가, 증가할 때는요. 사업객 승인, 주택건설 사업객 승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3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증가이거나 무슨 대수선한다. 등 이런 식의 사업일 때는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 사업객 승인 신청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 서면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대표에는 계속, 대표에는 계속 저는 100%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할 때입니다. 할 때는요. 단지 전체로 봐서는 단지 전체에서는요. 3분의 2가 아니고 75%, 75%, 또 각 동에서는요. 50%, 50%, 일부 동만할 때 일부 동 그 전체에 75%, 75%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구분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인가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지만 리모델링 설립되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한다. 사업객 승인 신청한다 할 때의 동의 결입률은요. 75%, 50%, 75%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와 설립되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받을 때의 동의 구분을 꼭 하셔서 잘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보십니다. 그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조합편에 보시면 동그라미 4분 딱 보세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 반대하는 분 설립이 딱 되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한테 참가하자고 촉구를 합니다. 해요. 참가합시다. 해도 싫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2개월 안에 바로 시가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반대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요. 집합건물법에 따라합니다. 집합건물법에 촉구했죠. 2개월 안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 추가 2개월 안에 시가로 청구한다. 바로 2개월, 2개월이 여기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를 또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편에 가보시면 이제 신규 교체 가입금지죠. 4번상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입니다. 조합은요. 설립을 가 보세요. 조합. 주택조합은 보세요. 일단은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소유자들 단체 소유자. 소유자 단체니까 항상 그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권리건 받고 피 받고 이전할 수 있다. 이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지역과 직장.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일 때 한해섭니다. 이 두 자원요.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설립인가를 딱 받으면 이때 사업을 준비해서 이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설립인가 받으면 다시 주택건설 사업객서를 작성해서 사업객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양조합은요. 지역과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객 승인 받기 전까지 이 사이죠. 이 사이. 이 받은 이후에 사업객 승인 받기 전까지 이 사이의 조합원의 지위. 이 조합원이 되어진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위는 이전할 수 없어요.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할 수 없다. 이전검지의 업무가 딱 붙습니다. 어때요? 사업객 승인. 공사 착수 승인 받았고 난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조합원의 이 두 자업도 조합원의 지위 이전을 할 수가 있다. 리모델링은 항상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따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는 또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되어서. 조합원 모집이 미달되어서. 미달되어서. 뭐랄까.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단. 단. 이걸 때 보시면 원래 있던 건설 예정 세대 수 이것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객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모집 승인을 받고야 된다. 이때 모집 승인 받았는데 이 승인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추가 모집 할 때는 뭔가 선착순 선착순으로 이때는 모집을 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사이를 할지라도 이 사이 이 사이 할지라도 두 번째 상을 딱 보시면요. 누가 탈퇴당한다.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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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원도 할 수가 있다. 충원 할지도 보시면 선착순 충원이 원칙이죠. 이 사이과 이게 또 나옵니다. 두 문자 한번 따 볼게요. 두 문자 두 문자 한번 따 보시면 사양탈변무입니다. 사양탈변무 사 주아버니 죽었습니다. 사망에서 아들이 상속받는다. 요건 불면 다 상속됩니다. 양도할 수 없다. 지금 이전 검증 양도 양도 이전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양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언제요. 사업계약 승인받은 이후는 이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요 사업계약 승인받은 이후에는 주아버니의 지위를 양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전매 제한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조합은요. 우리가 전매 제한할 때 보시면 전매 제한 아니 조합의 전매 제한은요. 사업계약 승인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때 보시면 당첨되었다. 선정되었다. 우리의 전매 제한은 선정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주아버니의 지위는요. 요 때는 주아버니의 지위일 뿐이고 요 사업계 승인받으면 주아버니의 주아 아파트에 선정 당첨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첨되었으니까 전매 제한 기한 6개월 1년 2년 이런 기한을 피하면 전매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한만 피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탈퇴. 원래 탈퇴한다. 탈퇴하면요. 한 명이 탈퇴했다. 그러면요. 잘 되는 아파트는요. 일반 분양으로 빼버립니다. 빼버려. 그런데 탈퇴했는데 대량 탈퇴를 했다랍니다. 이 말은요. 자 건설 예정 세대수에 세대수에 50% 50% 미달될 정도의 탈퇴가 발생이 되었다. 그럼 주아버는요. 계속 50% 이상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미달되어지면 인가 취소입니다. 이걸 막고자 대량 탈퇴 상에 발생해서 예정 세대수에 50% 미달되는 발생이 되어지면 충원하게 해줍니다. 자 또 변경되었다. 변경되어진 세대수에도 계속 조합은 50% 이상 유지되며 늘어나도 50%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늘어났는데 그 50%에 미달될 딱 되었다. 최초는 천명 전체 단지에서 500명을 딱 불러먹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업계 승인받는 과정에서 1100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550명을 맞춰야 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충원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무자격으로 인해서 강제 탈퇴 사항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억울한 대기자 선착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양 탈병무에 걸리면 충원도 할 수가 있다. 충원이나 추가 모집되시는 분들 이들도 주화분의 요건 주화분의 요건 주화분의 어떤 요건 이것을 갖추고 있는 자들만 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된다 등의 요건 판단은요. 추가 모집되는 시점에 판단해버리면 다른 주화분과의 형평성에 차이 납니다. 그래서요. 요건 판단 요시기는요. 설립인과 당시로 소급해서 저기 있는 저 옆에 있는 저 요건을 갖추는 자들만이 충원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소급해서 판단을 합니다. 요상들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다시 그 위에 4번 신규 교체 가입금지 위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주화분은요. 주화분이 딱 되었어. 주화분이 딱 되어도 항상 주화분은 탈퇴입니다. 탈퇴. 요 탈퇴를 할 수 있다. 탈퇴. 탈퇴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줘야 된다. 또요. 제명당한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퇴했다. 끝이냐. 아니고 종전에 종전에 투입했던 비용입니다.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첨가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안줍니다. 그것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급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일종의 경비는 공지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아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요것도 다 나왔던 적이 있던 상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겉밑입니다. 그 5번상이죠. 9페이지 5번상 보시면 리모델링 주화분의 지휘는 항상 이전할 수 있다. 해서 요 지휘를 양도받은 자도 주화분의 본다는 말이 거기에 5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주화분의 조합장 등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많은 부정행위를 합니다. 이 조합의 조합장 등을 의료시켜서 조합의 임원들은 모든 업무를 전문가한테 대행하게 해야 된다. 하여튼 나오죠. 모든 업무를 주택주화분과 그 조합구성원들은 다음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한테 다 대행하게 해야 된다. 보이죠. 조합의 조합분의 모집 토지 확보 설비가 신청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 신청 전부다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된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사항입니다. 이 조합장 등의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도 딱 법이 나있죠. 미피피파 금고 이상의 모든 형 선고집행 종료 면제 2년 또 해당의 집행유예 보통은 딴 데는 없는데 선고 유예 집행유예는 부분에서 집행만 유예한다. 그런데 선고는 선고를 때리기 전에도 유예한다. 집행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는 선고자체를 유예한다.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미피피파 2년 유예 유예인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포함된다. 또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격정지 상실자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8번 주택 조합의 조합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 총회 소집할 때는 회의할 때는 조합원의 10%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8개 상들은 조합원의 20%가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것뿐 아니고 위에 창립 총회 까지도 20%입니다. 창립 총회 하고 8개 상 총 9개 상 20% 출석이 필요하 되어서 이것도 체크해주시고 시험치기 9월 중순경에 살짝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조합의 감독 감독 보이죠. 투택 조합의 발기인들과 임원들은 각종 중요한 조합 서류 작성하면 15일 공개한다. 각종 발기인과 임원들은 중요한 조합의 각종 서류 작성하면 15일 공개한다. 체크를 해두세요. 마음 보시고 통과하십니다. 10번 상 조합의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 감사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할 때 또 두 번째 이 조합이 사업을 다 준비했을 때 또 세 번째 사업이 끝났을 때 세 번입니다. 그래서 설립은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객 성인 등 안에 봤어요.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객 성인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3개월 지나고 30일 안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끝났다. 끝났을 때는요. 사용금사 입주검사 사용금사 사용금사 사용금사는 받은 날이 아니고 인가 받은 날 성인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고 30일인데 끝났으면 급하니까 사용금사는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곧바로 30일 안에 외부 감사를 받더라.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두특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객 성인 신청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 상입니다. 주택조합은 건설하면 조합원한테 먼저 우선 공급할 것이고 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요. 그 사업주체가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를 등록사업자 소유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지가 경매나 공매에서 나온 토지이면 그러하지 가능하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그 등록사업자는요. 시공회사 책임이 있습니다. 뿐 아니고 입주지연 배상책임 또 있다. 이런 말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인 시공세를 선정하면 그 시공사는요. 조합한테 보증서를 제출하더라. 까지 딱 보시면 완벽합니다. 조합표는 항상 따로 한 번에 나온다. 보시고요. 저희가 40시간 동안 매시간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관한 문제 풀게요. 문제 조합표 문제 좀 많습니다. 참 나온 기출도 많이 쌓여있고 문제가 많네요. 7번 문제입니다. 193페이지를 떠보십니다. 조합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 구청한테 인가받더라. 인가받은 조합은요. 인가받은 조합은 해산변경도 다 인가받습니다. 1번이죠. 물론 여기 신고에서 설립한 조합은요. 해산할 때도 신고 변경 신고다.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2번이죠. 2번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는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하더라. 신고 신고한 조합은 해산신고 변경신고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3번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대시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은 필요하다. 맞는 표현 되겠죠. 4번입니다. 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이죠. 조합원은 최소한 명수가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20명 50명이 아니죠. 그래서 50명 X 20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8번 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일단 1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용면도 60이 아니죠. 85 이하죠. 해서 그 파트가 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직장조합도 똑같아. 똑같은 조건이 붙죠. 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로 설립한 조합은 무수택자만 된다. 차이가 더 낫죠. 그래서 그 문장에 보시면 또 3번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6개월 전까지 거주한 자 이어야 된다. 같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맞고요. 5번입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은 각 조합 설립과 신청해 현재 같은 동일한 도시 안에 소지한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답은 1번이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갑니다. 조합 설립이다. 터진 것은 무엇이냐. 지역과 직장조합은 조합은 모집할 때 별도로 모집 신고를 하더라. 맞죠? 맞습니다. 신고 받으면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두라. 시군구청에서 맞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은 모집할 때 X죠. 원칙은 공개 모집 추가 모집과 총원일 때 선착순이죠. 그래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3번지만 X입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하고 있는 탈퇴 등으로 기론 충원하거나 미달 재모집할 때는 그때는 선착순이다. 선착순 모집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합은 탈퇴을 항상 탈퇴를 할 수 있다. 탈퇴하면 비용 환급을 받는다. 했었죠. 제명된 조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리모델링이다. 조합을 설립할 때 받는 동의죠. 동의요건. 설립할 때 받는 동의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주합이 리모델링 할 때 받는 동의는 75% 50% 75% 차이나니까 항상 보시고 지금은 설립인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보시고 11번입니다. 올배란성 무엇이냐. 자 일단은요.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한다란 말 딱 들면요. 이 국민주택 우선 공급 이 말 안 뜨면 전부 다 인가받는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죠. 인가 아니죠. 2번 지문 또 X입니다. 3번입니다. 주합은 등산업자 공동으로 사벌할 때 시공자 책임만 부담한다. 아니죠. 입주, 지연, 배상 책임도 이때 수 있죠. 없다. 있습니다. X 4번 보시면 주택조합은 구성원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주합원한테 우선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살 수 없다 해야 됩니다. X입니다. 5번 보시면 맞죠. 모집할 때 따로 모집 신고를 하더라. 5번은 맞는 편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12번 주합원의 신규 교체 가입 설명이죠. 1번 주합원 추가 모집 승인할 때 주합원 수의 제한이 없다. 아니죠. 추가 모집 할 때 보시면 예정 세대수 범위다. 수가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역과 직장 조합일 때는 설대병을 받은 위해 교체 가입할 수 없다. 원칙은 교체 가입할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추가 모집을 할 때는요. 사용 검사 신청이 아니죠. 사업객 성인 신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죠. 사용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4번 X네요. 4번 X네요. 4번 보시면 시 추가 모집 성인 추가 모집 성인은 누구입니까? 시 군 구청장이 방의합니다. 시도다. X입니다.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 충원 사유 중에서 사업객 성인 받은 이후에 입주자 지휘 양도 정의 인정 되어있지 않다. 사양 탈병 사업객 성인 받은 양도 인정 되어있습니다. 안된다. X 있습니다. 이것도 X가 된다. 따라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번 13번 가볼게요. 틀려 가서는 무엇이냐랍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조합일 때 조합원 인정할 때 공유자는 대표 함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조합원이 푸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세대조사기 상실했다 해도 시군 구청장이 인정해주면요. 조합원이 유지됩니다. 2번 맞습니다. 또 3번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건설 예정수의 50% 미달될 때 충원사유에 인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맞고요. 4번 5번 회기감사 감사뜨면 3번이죠. 보시면 설립인가 받고 3개월 안에 30일 사업객 승인받고 3개월 지나고 30일 사용감사는 신청이 오늘부터 30일 사업객 승인 신청이 아니고 인가 받고 3개월 지나고 30일 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4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미피 피파 2년 유예 선고 집행 또 보시면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자기정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3번상 보시면 유예 기간 중인 자지 그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기간 중인 자지 견고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4번 3번 이렇게 보시고 갑니다. 자 이제 사업객 승인 주택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그래서 기본서 다시 보시면 11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그럼 장이 넘어가는 기간을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